여러분 저는 지금 포르테에서 출발해서 바르셀로나 호텔에 도착했고 여기서 3박을 머물 예정입니다 간단한 룸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침대 크기는 이거 두 개의 침대를 붙여가지고 이 정도만한 사이즈고 먼저 그냥 평범한 호텔이에요 여기 삼성급인데 되게 깔끔하다 그치? 화장실도 완전 깔끔하고 이게 어메니티인가봐요 어머 케이크 같아 이게 뭐야? 아 휴지구나 뭐야 엄청나게 들어있는 것처럼 하더니 휴지랑 비누 하나 들어있네 여기 지워진지 얼마 안됐네 엄청 깔끔하다 물때 하나 없고 깨끗해 그래 이 정도면 만족이야 그리고 샴푸 린스 컨디셔너는 이렇게 리필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호텔에 맞게 에어컨이 있습니다 어제 그 숙소에서는 에어컨이 없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선풍기로 맡겼어 어 선풍기로 맡겼어 에어컨의 소중함 제가 이 호텔 예약한 이유는 여기 바르셀로나 중심이 까탈루냐거든요 까탈루냐 광장에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되는 여기가 이 호텔에 위치해 있어서 예약을 했고 그리고 깔끔하고 그리고 로비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로비가 예뻐서 예약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는 이제 대충 풀고 너무 배고파서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고고 짠! 살룻! 맛있다 잘하자 프루트에는 한국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한국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들바들하네 저는 원래 로봇테이블에도 한국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원래는 저랑 남편이랑 밥을 먹어서 처음 같이 밥 먹은 데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의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지나가고 있잖아 없어진 거 같아 그치? 없어진 거 같아 그래서 여기 엘그룹이라는 한국인들 많이 오는데 이베린 고우를 살고 싶어 맞지? 이베린 고우를 살고 싶어 고마워 그러면 별로 안 올라와 2유로 올라와 네 맛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아 와아 나 빵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게 양이 많아서 그때 혼자 먹을 양은 아니었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음 꽃게탕 졸인 느낌이야 응 꽃게탕 마지막에 먹고 거기다 꼬끔밥 하나 한입 드실라우? 아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완전 클리어 완전 클리어 완전 클리어 우리 오늘 나가면서 우리 같이 만났던 호스텔 가볼까? 앞으로 가자 좀만 가면 돼 진짜 여러분 저랑 남편이랑 처음 만난 곳이 코리아 호스텔이라고 호스텔에서 만났거든요 다시 가보려고 찾아보니까 폐업했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셔서 접으신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거기 가서 하장님한테 저희 여기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었는데 장사를 잡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지 그 위치는 그대로 있겠지 응 제가 혼다 바르셀로나를 여행을 와가지고 호스텔을 잡았어요 호스텔을 체크인 하려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유리창이어서 안쪽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어떤 직원이 서 있는데 내가 문 못 여는 거 보고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아니 13시간 비행해서 너무 엄청 피곤하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빨리 들어가서 씻고 싶은데 직원이 문 안 열어주지 문 안 열리지 그래서 엄청 짜증이 나있는 상태인데 다시 그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보니까 그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 남편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만남 첫 대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숙소에다가 집만 두고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내려오는데 누가 뒤에서 어디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맞지 않은 사람처럼 말투가 어디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데요? 이러니까 이 주변에 뭐 먹을 데 있어요? 저 방금 와서 모른다 이러니까 오빠 뭐라 했지? 같이 먹자거든요 같이 먹으러 잘 모르는데 앞에 그냥 간단히 먹으려 한다 그랬어요 아 맞아 맞아 그 바로 앞에 샹그리아파는 노점장?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먹는다고 하니까 남편이 오빠 너 저녁 먹으러 간다고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때 생각해보면 되게 겁도 없었던 거 같아 근데 왜냐면 숙소 바로 앞이여가지고 진짜 바로? 어 뭔 일 나겠어? 하고 나도 혼자 왔을까 심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행 준비를 일도 안 해 갔거든요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해서 이 사람들 좀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밥을 같이 먹은 거거든 남편은 이미 바르셀로나에 막바지였고 저는 입을 시작하는 거였는데 남편이 벙커라고 야경보이하는데 거기 완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미 갔다 왔대 근데 나보고 갈 거니 그래서 내가 아 거기 가고는 싶은데 거기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혼자 가기 무섭다고 하니까 남편이 같이 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그라나 패밀리아 성당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오빠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막 옷이 막 빛나 옷이 있잖아요 표적지에 삶으면 하얗다고 형광색 되는 거 알아요? 오빠가 걸어오는데 뭔가 형광 있는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야 알고 갔더니 남편이 반팔티밖에 안 사와가지고 나랑 데이트 하려고 마시무드띠에서 셔츠를 샀다는 거야 그게 난 너무 귀여웠어 셔츠 샀다고 밥 먹을 때 벙커에서 야경이니까 제가 어 그럼 거기서 와인 먹으면 진짜 좋겠다 이러니까 남편이 거기 언덕이에요 그런데 파는 데 없어 이러는 건데 아 민망하잖아 아 그럼 맥주라도 아니 거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엄청 투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투 진짜 싸가지다 근데 그래서 오빠랑 만나서 막 다닐 수 있었던 거 같아 오빠가 처음부터 너무 이성적으로 막 나 꼬시려고 하는 게 막 느껴졌으면 안 갔을 텐데 너무 투명스럽고 툴툴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 친구처럼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 해서 같이 다닌 거지 그랬어 어 그래 놓고 내가 이제 후회했지 왜? 너무 내가 안 됐나 그랬나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단크를 짜서 진짜 민망했었어 다시 만났는데 뭐 종이백 같은 걸 엄청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 그냥 별거 아니래 그랬는데 오빠가 계속 들고 다녔는데 내가 뭐 때 오빠 뭐 한다고 나한테 잠깐 들어달라 했었어 그래서 내가 잠깐 들어온는데 엄청 무거운 거 그래서 보니까 와인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남편이 전날 사는 와이너리에서 산 엄청 좋은 와인이랑 컵이랑 초콜릿이랑 그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 약간 거기서 심쿵했잖아 그렇게 없다고 안 된다고 툴툴거리던 사람이 그 와인을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봉커에서 사진을 찍어주는데 저보고 여기 앉아봐라 저기 앉아봐라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진 한 300장은 넘게 찍어준 거야 처음 본 사람이 근데 나는 원래 그렇게 하면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잘 못했는데 어차피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온갖 예쁜 척 하면서 사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보가 사진 진짜 열심히 찍어줬어 그치? 맞어 진짜 난 거기 바사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할 줄 몰랐어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치 나도 상상도 못했어 응 아니 뭔가 우리가 여기 바르셀로마에서는 엄청 스파크가 팍팍 튀고 막 이런 건 아니었어 그치? 그냥 얘기를 많이 했지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랑 얘기하는데 너무 뭔가 편한 거야 오빠가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도 자기 만날 거냐고 해가지고 응 만나요 막 이랬지 남자친구가 없고 그래서 맛있는 거 그때 제가 한창 마라샹궈에 엄청 빠졌을 때였거든 마라샹궈랑 고량주 근데 남편도 고량주 자기 엄청 좋아한다면서 자기 맛있는 데 안 자면서 같이 막 데이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만났지 서울에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났답니다 여러분들 여기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 만난 장소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가 저기야 여보 여기 계단 여기 계단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원래 여기 코리아 호스텔 이렇게 남아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없어졌나봐 창문도 열려있어 그러게 운영하나? 아니면 창문 열어놓는 거 보면 운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코리아 호스텔은 아닌 거 같고 그치 다른 호스텔 다른 데 중개였나 봐 아이고 아쉽다 아쉽다 지금 애들이 이리와 이리와 그지 그리아 꽉 지나가고 오케이 모니틀 Bombay 호니틀 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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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119번 버스 타고 여기 벙커에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페니텐츠라는 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여기 언덕 바로 밑에서 내려주는 버스는 119번 하나래요. 그래서 그걸 꼭 타고 올라오셔야 돼요. 근데 배차 간격이 50분이어서 꼭 시간 맞춰서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언덕이 너무 가파라서 걸어올 수 없는 그런 덴이다. 너무 낭만적이야. 맛있는데? 맛있는데? 다 그래. 시작! 여러분 저희 지금 집에 가야되는데 저기 입구 쪽에 한 커플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못 가고 계신데요. 진한 키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어! 본격적으로